이윤아 등이 너무 예뻐 얘 봐봐 기회가 시원하겠다 거기로 안 갈 건데 이리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엄마가 해줄까? 사줄까? 알만해 아니 그 군것질 말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오이 먹고 싶은 밥 오이 오이? 오이 무침 줄까? 야 그렇게? 깍두기처럼 무침 줄까? 응 알았어 물밥에다 먹을까? 맛있어 그럼 그냥 하얀밥에다가 하얀밥에다가 오이 무침이랑 또 김치 김치 식량을 하나 사가지고 가자 이거 그거 너무 커 네 맛있어요 고고고고 괜찮아요? 네 그거 이제 먹으면서 머리 자르자 엄마도 같이 타라고? 응 엄마가 힘들잖아요 엄마가 힘들잖아요 엄마도 같이 타라고? 엄마도 같이 타라고? 엄마도 같이 타라고? 네 엄마가 힘들잖아요 또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타라고 어디서 배웠어? 구걸 기억했어 하나 골라봐 그거야? 지금 먹게? 이따 시작하면 주머니 없어 엄마한테 그거 아니야 가짜야 아 귀여워 머리 앞머리는 아 이보다 짧을 수 있나? 만큼 잘라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봐봐요 머리가 아니 옆에 여기 살짝 올려요 안그면은 귀만 요렇게 파갖고 해드려요? 그 귀만 파는게 싫은거에요 살짝 올라가도 돼요 살짝 올려서 화이팅 네 네 네 네 네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윤아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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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바가지머리라기보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짧게 올리고 앞머리가 이제 일자 느낌의 바가지인거죠 네 그렇게 잘한다 형님 형님 머리가 되겠다 이윤아 엄청 잘하러가 이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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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필연하지? 필연하지? 시원하겠다 기분 좋은데요? 느낌 좋아요 머리 시원해졌어? 네 근데 조금 따뜻한 느낌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따끔따끔해 따뜻한 눈도 들고 더 시원한 눈도 들어요 가자 따뜻한 기분은 열이 나서 그런 것 같고요 시원한 기분은 머리카락이 많이 잘려가지고 가벼워서 그러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집에가서 목욕할거야 조금만 참아 집에가서 목욕한다고 그거 고픈면 좋아 밥부터 먹자 근데 네 유은아 잠깐만 봐봐 잠깐만 봐봐 엄마 좀 어린이 머리가 되었네? 부이 한번 해줘 부이 부이 엄마 달리기 잡아줘요 다 왔는데 무슨 달리기야? 하하하 사진 혼자 찍었었어? 네 조금 와봐 진짜? 네 잘할 수 있어? 저한테 몸이 몸에 딱 안 붙어있어요 우와 멋있다 자 한번 해보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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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을 보고 얼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다 끝났대 하하하 잘했어 잘했어 막아줘 이윤아 이ק 미이